이클리스 어? 그래도 송예랑 선수가 좀 괜찮은 맵 아니냐고 이클리스 맵 만들어주세요 그 뭐야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다음 경기 뭐죠? 다음 경기 징베 듀단 징베가 왜 또 나왔어? 그게 아니라 이건 투원이고 그 다음에 역순으로 가면은 나네! 투포리 또 이클리스 나오는데요? 뒤졌다 제가 봤을 때 총장님 이클리스 안나와도 총장님이 이겨요 아 알아 이클리스라서 독박스했어 그니까요 움직임으로 죽여야되는데 자 그리고 다음 어 누구야 다나짱사패죠 다나짱사패 이클리스 똑같네요 그 다음 마지막 깨모 지금 사이즈가 깨뱅 깨모인딩이에요 지금 사이즈가 보면 아 폴리 나왔어요 일단 깨 똑같아요 와 맵 똑같아 맵 똑같은데 중요한 건 또 저게 가지고 폴리포인드 나왔어 과연 똑같은 결과 나올지 근데 스포츠라는 게 항상 모르는거죠 그렇죠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이번 2라운드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히려 맵이 똑같아서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그 아 여기만 다르네요 맵이 들어오세요 징베 바로 들어오시고요 네 오삼 첫 번째 라운드 끝났고 이제 두 번째 오삼입니다 맞습니다 징베 화장실 간 것 같습니다 아 오케이 아 여러분들 새벽 2시인데 이렇게 3만 5천분 넘어 새벽 2시에요? 2시야 나 2시인 줄 몰랐어 2시야 2시야 지금 거의 시청자들이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보고 그렇죠 그렇죠 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 아 너무 아쉬운 게 힐이가 안 아팠으면 우리민 경기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아 그러니까요 더 재미있게 보셨을 수 있었을 텐데 짜증나는 김경모 경기 한 경기만 더 봐주세요 네 자 일단 여러분들 추천이랑 즐겨찾기 한번씩 눌러주시고 징베 오면은 바로 두 번째 세트 1경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예량 왜 예량이가 위에잖아 어 위에 위에 자 오케이 돌리지 마세요 화났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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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죠 이렇게 해도 되나요? 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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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허유한테 한 거야 아 그러니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 다 끝나고 이제 등산 가면 한 4시쯤 되겠죠 그리고 모이면 5시 그럼 딱 아침 등산이에요 그렇죠 네 활기찬 하루를 시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좋습니다 근데 벌칙은 미루면 안 돼 당연히 바로 가야 돼 당연히 바로 가야 돼 당연히 바로 가야 돼 당연히 바로 가야 돼 왜냐하면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시청자분들께서 걸어줬는데 벌칙까지 어떻게 한다 이건 말이 안 돼 맞습니다 인정이죠 그래 1000만원 걸어줬는데 그렇죠 왜왜왜 설마 나도 가야 돼? 지면? 가야죠 가야죠 지면 가야죠 수도권이시잖아요 수도권이시잖아요 그러면 나 등산하고 아침 첫차 타고 부산 가야겠네 또? 휴방인데 또 새로워 그쵸 새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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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새로워 가는 길에 주무시면 되죠 그러니까 또 피곤하겠어 오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기면 돼요 이기면 되지 이기면 돼요 이기면 됩니다 이기인데 새로워 할 때마다 항상 네 오오 자 성예라영 1시 나왔어요 1시 나왔어요 네 1시 네 1시 2라운드입니다 이제부터 네 2라운드 자 1시에 성예라영 그리고 이제 7시죠 7시 7시 징배 네 네 과연 이번에도 성예라영이 포지 더블을 할 것인가 리골이 정배도 9투로 할 것인가 아니 저 아직 압류 안 당했는데 부산 내려감 압류 당해서 저 아직 압류 안 당했습니다 네 왜 압류 프레임 씌우세요 아직 안 당했어요 네 왜 그러세요 진짜 왜 그러세요 진짜 네 아 근데 성예라영이 단점이 그거예요 어떤 거죠 투온밖에 지금 몰라요 아 맞아요 네 맵은 지금 투온밖에 몰라가지고 심시티를 아마 잘 모를 거예요 옛날 사람이라 아 근데 동대중으로 아 여기다 짓겠네요 여기다 지어야 돼 여기다 지어야 돼 여기다 지어야 돼 여기다 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네 뭐 저기다 지어도 뭐 상관은 없겠네요 에그 깨고 나오면 되니까 에그 깨고 나오면 또 구토하나요? 아 근데 설마 이인용맵에서 구토하나요? 이인용맵인데? 구토론을 하게 구토론 해줘야 되는데 구토하네요 아니 위치 아니 이인용에서 구토하는 건 이거 얼마나 자신있다는 거야 그러니까요 안짓마인데요 이건 진짜 거의 이건 아예 안짓마야 이거는 이런 선예량이 보고 구토를 보고 만약에 선게이트 했더라도 그냥 포지받고 원캐로 박으면 돼요 아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이제 아 구토구나 하겠죠? 근데 구토한테 색내게 되나요? 궁금해가지고 구토한테 색내게 해야죠 그러니까 되죠 네 돼요 포지지으러 왔어요 아니면 포토론 씨 뭔 개 같은 소리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셨나요? 되냐고요 그러니까 아니 프로게이머 아니에요? 아 저는 게임만 안해요 이제 아니 아니 프로게이머인데 이걸 모른다고? 아 모를 수도 있죠 아 아 아 네 네 돼요? 진짜 궁금해서 안 돼요 왜냐면 왜 안 되냐면 구토가 더 캐논 없이 맞기 쉬워요 크릭콜론이가 더 일찍 나와가지고 그래서 스포인도 더 빨리 지어져서 네 이렇게 자 일단은 포지 짚고 더블 렉 자 이러면은 13이 아니라 14까지 찍어도 되고 자 일단 13 했으면 여기서 13 캐논이 아니라 14 14 15까지 찍어도 돼요 아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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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너무 느리잖아 이거는 진짜 아까도 말했듯이 게이트 지어도 된다니까 그래 게이트 지어도 돼 막말로 이론이 대각선일 때 저블링이 튀어나왔을 때 포토 지으면 되거든요 맞아 게이트부터 지어라 게이트부터 지어봐 한번 어 이거 피드백 받았나? 와 그렇죠 이게 이거지 이거지 그래 이게 생각하는 이게 생각하는 스타야 생각하는 스타 정이 간다니까 정이 게임 터졌어요 이러면 그래 이러면서 캐논 지어 저는 이게 CK라고 봐요 그래 왜냐면 1라운드 때랑 다른데 성장하잖아요 맞습니다 와 오늘 지금 염석대랑 파이스터 하는데 그 뭐야 이클립스에서 구두로 냈는데 보라 저기 선내빵을 보고 내가 진짜 농담 안하고 키보드 샷컷 때렸다니까 진짜로 아 그래요? 와 진짜 근데 이거 생각을 하잖아 생각을 어? 와 근데 왜 생각만 하냐고 아니 아니 왜 아니 풀업으로 일주일 일주일 일 저글링 아 태양 당했어요? 어 진짜로? 아 진짜로? 보라 태양 당했어요? 아 그것 때문에? 와 염석대가 빡세긴 해 어 진짜로? 빡세긴 하네 진짜로 오케이 네 자 일단 어 아 지고 웃어서 어 그건 좀 빡세지 와 나 나 제일 싫어하는 거 지고 웃는 건데 그렇지 지고 웃음 빡세지 어 어떤 애 한 명 웃어가지고 나 묻힌 데에서 거의 그러니까요 쌍룡 한 번 때린 애 있었는데 누구였죠 여러분들? 나 야 기억이 안 나네 나 진짜 진짜 농담 안하고 개 쌍룡 진짜 찐텐 나와가지고 쌍룡 박았어 어 저가 웃었는데 아 낯짱이었나 보다요 낯짱이었나 보다요? 아 제발 무슨 말이에요 세번 도시를 하거든 네 그리고 대학대전 경기중에 징벨 쿨 지지쳐가지고 그때도 존나 앨받았었는데 진짜로 자 이번에는 레어 가네요 그 렘넘이 아 레어 레어 아 근데 지금 토스가 너무 유리해요 너무 좋아요 토스가 질내야 질 수가 없는 상황 그 정도입니다 진짜로 맞습니다 네 자 이러면서 파일럿 네 아 저는 개인적으로 네 중님 입장에서 보니까 꼭 슈퍼 해결 가시면 좋겠어요 아 재밌죠 아 근데 슈퍼 해결 네 진짜 그 해결 나가는 사람 손이 존나 떨리겠다 이게 슈퍼 해결 나가는 사람이 팀에 그것까지 하면 800번은 바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슈퍼 해결에서 네 김규모가 젖으면 좋겠어요 네? 아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못됐어요 아니 지금 유수까지 떨어져 어 선하둔? 어? 선하둔? 어 저 선하둔 공일업 선하둔이에요 공일업 선하둔 아 잠시만 너 중급반에서 하려는 거 하는 거니 설마? 그게 뭐죠? 중급반에서 빌드 알려준 거 그 우리밍 우리밍한테 알려준 건데 네 너도 쏘도 괜찮다라고 했는데 어? 어 그거 하는 거 같은데 선하둔 4개 뭐 이런 건가요? 선하둔 3개 다고 이제 맞춰가는 건데 오오 우와 이거 빡센데? 저거 맞기 왜냐면 오브로드 없으니까 이거 좋거든요 그쵸 네 저 일단 스파이어 아니 너 어? 아니 아니 너 치 종이 가는데? 아니 왜냐면 예 아니 알려준 걸 하려 하잖아 오오 오오 아니 정이 가잖아 쟤가 근데 이게 양날이 거미거든요 알려준 걸 제대로 하면 정이 가는데 그렇죠 알려준 걸 이상하게 하면 얘는 말해줘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죠 알려줬는데도 못하면 짜증나거든요 그렇죠 아니 아니 잠깐만 아니 이거 진짜 잘하긴 와 근데 진배 반응 뭐야 얘 아니 오늘 반응 컨디션 좋은데 아니 진짜 프러브 커트가 너무 좋은데 어 아니 진배 아니 다 꺾였는데요 아 목? 아니 저거 밖에 안 꺾였는데 이 정도 컨디션이라고? 아니 근데 진배도 진짜 링컨이 좀 링컨이 좀 링컨이 좀 많이 는 거 같아요 저는 옛날부터 봤거든요 제 링컨보다 시드라를 더 잘했어요 그니까요 맞아요 유닛 컨트롤 진짜로 와 이러면서 지금 나가는 거 봤거든요 오해치 오해치 오 뭐야 아니 근데 설마 저 콜로니 박은 게 스타게이트를 안 간 걸 알고 지금 뮤 쓸라고 박은 건가요? 그럴 수도 있어 그런 거 같은데? 어? 아 진짜로? 아 뮤 쓸라고 하는 거 같은데? 은진이 삼류 아 지금 삼라가 남겼는데요? 그리고 암마다 가스 아 이거 뮤예요 암마다 가스 벌칙 퍼졌어요 와 이거 뮤인 거 같은데? 뮤예요 지금 타이밍에 커스회가 안 날아오는 거니까 뮤? 오뮤? 뮤? 오뮤? 직뮤? 오뮤 와 아니 근데 이것도 저는 칭찬해주고 싶어요 뭐 질러 돌아오는 거 어어어 돌아오네요 왜 돌아와 가야 돼 공부발 지르면 그래요? 아 근데 지금 타이밍에 안 싸우는 걸 잘했다는 거잖아요 아니 아니 공부발 지르면 가야 돼 어 가서 가서 그거 해야 돼 아 근데 암마다 심시대 안 돼 있는 건 좀 썩나가는데 아 아 그냥 등산만 해 그냥 게임 하지 말고 어 전 중립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 가야돼요 이거 가야돼요 가야돼요 이거 어 빨리 챔버 아니 가야됩니다 이거 안 가면 안 돼요 이거 자 이거 쫄고 빼놔요 아니 왜냐면 공부하러 가서 아니 뮤는 어디가죠? 어 뮤 어디가죠? 뮤는 어디가? 아 설마 아 나 이거 알았다 저번 대학 때 가라 그랬잖아 와 근데 이걸 간다고 이건 안 돼요 이거 가면 안 되지 게임이 끝나는데 어 야 이러면은 나눠야죠 질러 나눠야 질러 나눠 그렇지 뭐 있어요 이거? 드론도 안 잡혔고 드론 하나도 안 잡혔어요 아 이걸 띄워야 되는데 아 이걸 띄워야 되는데 아 이걸 띄면서 아칸이나 뭐 이런 거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걸 띄면서 해줘야 되는데 어 드론 점사? 어 드론 점사 좋아요 지금 뮤 방어한다고 아 드론 두 개 두 개밖에 안 잡혔어요 아니 근데 이거 뮤 더 피해줄 수 있었는데 뮤 뛰면 또 뛰면 되는 거 아닌가요? 어 맞아 그러니깐요 근데 이거 오브로드로 봐서 안 뛸 거야 아 근데 아까운 게 앗가스 안 끼요 앗가스 누가 아 성례랑 아 그래도 지금 가스 잔여랑 많아가지고 템 3개는 찍었을 거 같거든요 이게 템이 무조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그니까 아니 원래라면 이게 지금 아칸 하나랑 그 다음에 템플러 하나 나와있어야 돼 지금 나올 거 같기는 한데 자 징벤은 그냥 이거 째면 돼요 지금 안 편하게 그냥 아니 그리고 이걸 깨야 되는데 이걸 모르나보네 그렇죠 위의 거 깨야 돼 위의 거 깨면 드라곤 지나가지거든요 어 근데 오뮤가 아니라 칠유예요 아 그리고 얘는 진짜 잘하는 게 진짜 생각없이 스컨치 쳐 뽑는 새끼들이 있거든 맞죠 와 근데 어 저거 펼쳐 이렇게 동그랗게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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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빼야지 근데 이거 손해인데 저거가 그래요? 어 왜냐면 캐논 박혀있잖아 이러면 이러면 아 뮤탔 아무것도 못할텐데 아니 이러면 뮤가 살아있는 거 자체가 저 질럿을 활동을 못하게 하거든요 아 근데 너무 못했는데 아 근데 너무 못했네 9시 보니깐 어 그러니까 얘 너 저거도 엄청 단하네요 손근 계속 깔았고 자 이거 질럿 뮤탈이 있는데 나가면 안 되죠 어 저 질럿 나가면 안 되죠 아니 이거 얘 왜 돈이 왜 이렇게 남네 우리 빙이 더 잘할 거 같은데 돈을 왜 이렇게 많이 남네 아니 이거 여기서 게이트 6개 늘려도 되겠다 그쵸 지금 천 원이 있거든요 어 아니 왜 돈을 왜 이렇게 벗어 쓰고 싶지 않나 왜 이렇게 있으면 마음이 급해지잖아 그래 돈 써 4게이트 까지 아니 여기서 4게이트 5게이트 6게이트 7게이트 8게이트 9게이트 10게이트 까지 찍어라 아니 왜 이렇게 돈을 안 쓰는 거야 아 질베가 드론을 안 찍고 여기서 역 히드라 근데 이거 히드라 오히려 토스한테 저게 기회라고 봐요 히드라를 찍어주는게 근데 이게 이제 뭐냐면 저 뮤로 저 템을 자르고 들어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대신에 이제 만약에 여기서 성계량이 질럿이 나가 있으면 무조건 막는데 질럿이 들어가 있으면 못 막아요 어 저 일단 8게이트 잘 늘리긴 했어 좀 늦었지만 이러면 어 그렇지 안 뚫리게 그렇지 좋아 근데 상황은 막는 사이즈이기는 해요 아니 왜 사정거리 업그리다 안해 그러니까요 사운만 돌리고 드라템 갖추면 이기는 사이즈 아닌가요 저 빙탈로 저 들이 넣어야 되거든요 아 이거 모르는 거 같은데 모르나봐요 아 아 자 이거 둘 탈로 아 아 게이트를 깨네 아 모르네 아 근데 지금 상황에서 오히려 어차피 지금 징백 선수가 윤희에 한 번 빵 찍어가지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게이트 깨지는게 더 나아요 그렇죠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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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그러면은 드라사옵 돌렸나요 드라사옵 아 드라사옵 잠시만요 잠시만요 긴가봐 아 스톰 잘 썼어 아 이거 스톰 잘 썼어 너무 잘 썼어요 아 이거 토스가 개이독인데 아 이거 이기는 거 아니에요 싸우면 에이 오 다크 데이플로까지 아니 싸우면 이겨요 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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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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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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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거리 업그레이드 돌려라 그리고 다크하나가 지금 프리딜 넣고 있고 오 나이스 좋아요 와 이거 1-1업 됐는데요 아 1-1업 때 공격 와 잠깐만 아니 1-1업 때 공격 가라 했는데 사전거리 업그레이드 찍고 가라 했는데 아 이거 진짜 아 이거 아 근데 그냥 이거 불안하게 밀리겠는데요 그러니까요 너무 못 졌어요 지금 내가 이거 그대로 셔틀 아 이런거 하지마 아니 셔틀을 쓰다가 이상하게 되잖아 오 근데 좋아요 아 이러면서 공격 안 가도 돼 안 가고 셔틀 가면서 삼룡이 짓는 거면 진짜 인정 그렇죠 진짜 그러면 진짜 그 프로게이머 그렇죠 어 진짜로 원다크 원다크 아니 잠깐만 너 뭐냐 예? 어? 원다크 태워서 설마 삼룡이 묶고 안정화 시킨 다음에 공 굴릴 거냐 너 진짜 할 수 있냐 너? 근데 왜 사전거리 업그레이드 사전거리 업그레이드 안 해도 상황이 이제 사전거리 업그레이드 안 해도 그 정도로 유리하긴 해요 지금 그 정도로 유리하긴 해요 지금 인구 시장에도 굉장히 많이 벌어졌고 아니면 3질력 태워보던가 어? 아 좋아 지금 너무 좋아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 어? 아 사업 이런 거 왜 실수하는 거야 업그레이드 실수할 때마다 진짜 뭘 내려야 돼 진짜 벌을 왜 실수를 하는 거야 포지도 잘 돌아가고 있어 이거 사전거리 업그레이드 됐으면 이거 싸우면 이겼어 진짜로 탭은 없는데 아 이걸 이래도 이긴다니까 사전거리 업그레이드 돼 있으면 이래도 이길만 하거든요 이래도 이길만 해요 진짜로 지르지 말아서 아 사전거리 업그레이드 돼 있으면 아 근데 드라가 진짜 뒤를 몰랐는데 그래 드라군 봐봐 멍청 대가리잖아 아 근데 방이협이 아 공협이 봐봐 사전거리 업그레이드 돼 있으면 갱 이겼어 이거 아 이거 2배 차이나요 2배 차이 아 근데 이러면서 또 12시를 먹어주고 있어서 이제 안 답답 와 탭? 아니 안 답답해 안 답답해 드라군이 바보 멍청인데 어 찍어야 되는 찍어야 되는 찍어야 되는 생각 안 해? 어? 아니 찍어봐 이거만 아니 이거만 하면 이기잖아 이게 저 확실히 본인이 평소에 짓던 위치에 안 지어서 그래요 그렇죠 원래 짓던 자리에 안 짓다 보니까 이제 까먹는 거죠 좋습니다 아니 아니 딱 봐도 못 쏘잖아 그래도 방이협은 찍었네 어우 게이트 잘 눌렸다 네 지금 질 수가 없어요 아 이러고 템플로 드랍인가요? 와 좋은데 템플로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가가지고 스톰 쓰고 올인 만든 다음에 너는 삼 명이 먹고 그렇죠 공굴리기 아 너무 가나네요 저거가 지금 아 내가 뭐라 그랬어 맨날 로보틱스 지으면서 사용거래 업그레이드 까먹으면 내가 사귄다 했지 아니 왜 그러는 거야 어 이러면서 어 어 아 잠깐만 이거 빼고 그렇지 그렇지 아니 봐봐 딱 봐도 멍청이잖아 멍청대 관련이잖아 아니 이렇게 빼고 그리고 너 이거 가면서 사오 아니 사오 똘리라고 딱 봐도 못 싸우잖아 딱 봐도 그렇지 뭐야 얘 왜 쌓일 것 같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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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옛날에 이런 거 본 적이 있어요 우와 뭐야 발음 지나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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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크 떨구고 앞마당에 모른 다음에 자 다크가 있어 다크가 없는 거 같은데 여기 스톰 여기 스톰 뭐 할 건데 어 이러면서 9시 가도 돼요 빈 셔틀이니 설마 너 아니 아니 어 아까 어 태웠으니까 아니 너 뭐야 근데 관응 안 해요 집에서 자 탁 우와 어 떨궈 그렇지 한 방 아 으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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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솔직히 이거 못 쪄요 어떻게 쥐니까 네 아직 본질에도 드론 안 붙였고 네 아 엄청나고 사업되고 비맥 모아서 하면 끝이에요 공이협 됐어요 공이협 오 그렇지 12시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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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어야지 그렇지 잘한다 이러고 12시 저기 몇시라고 했대죠 저기 11시 반 멀티 그렇죠 저기까지 딱 먹어주면서 가면 베스트거든요 와 근데 야 너 공방이협이야? 어 그런데 업그레이드 잘 치워놨어요 와 뭐야 2이협이네 저거랑 2단계 차이 아닌가요 이 정도면 지금? 와 너 공이협 어 공이협밖에 안 됐어 3단계 차이요 이거는 실수했어요 지금 공이협 지금까지 안 되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미쳤네 들어가면 일단 아 정이 가 정이 애가 정이 간다니까 어? 얼마나 잘해 아 그쵸 계속 찍어주네요 아니 생각을 하잖아 생각을 와 그거 그냥 들어가봐 아 야 당 들어가 그래 무브 타봐 야 무브 타봐 그냥 어 야 럭크 한마리 예 라잇 아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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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정면뚫킬 정면뚫킬 자 근데 약간 무리수가 좀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 어 스토미 어 스토미 저 뒤에가 또미가 또미가 안 때리거든요 아 지루어우 아 근데 진짜 이게 업글발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업글발로 지금 밀어내고 있는 거거든요 와 이거 진짜 업발로 밀어버린다 와 안 죽어요 애들이 지금 위협이라서 여기까지 다 긁혀도 아 여기가 공이로 봤는데 와 그냥 밀어라 이거 아 이거 진짜 어거지로 밀었는데 밀리네요 다 밀었어요 네 이렇게 되면 정면이 뚫으면 사실 미래가 없죠 저그는 그렇죠 사실 이거 지금 깔끔하게 다 먹는다고 해도 저그가 불리합니다 그렇죠 그쵸 자 전면에 밀려 나가는 느낌 입니다 아 사업도 완료됐어요 아니 서텔을 왜 이렇게 좋아하나요 조금 두개가 와 있는데 네 야 본인이 지금 많이 유리하다 보니까 아아아아아아 이거 그쵸 안 그래도 가난한 적은데 네 너무 가난해지거든요 이거 드론이 잡히면 아 그리고 후속번역 달력 오메이제 베스트구요 토스는 네네 자 후속번역도 꽤 쌓여있고 네 자 이거는 막아도 막은게 아니죠 그렇죠 아 근데 이거 솔직히 말해서 성례랑이 약간 역배라고 했는데 어 그니까요 잡아준다면 김봉준팀 굉장히 이거 기세를 가져오는 거거든요 어 이렇게 되면은 슈퍼웨이걸 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자 한번 한번 하이브라도 펴줄 수는 몰라도 아 하이브로 못 갔네요 네 자 일단 막기는 했는데 지금 자원이 너무 많이 쌓여있고 12시도 아주 잘 들어가고 있는 토스이기 때문에 뭐 막혀도 상관은 없고 드론도 다 죽었고 그렇죠 그렇죠 아 이렇게 되면은 인구수가 2배 이상 차이 나고 있고 네 또 셔틀플레이 네 셔틀플레이 9시도 좀 돌려주고 있구요 네 자 앞마당은 제거는 했지만 드론은 하나도 없는 상태 그렇죠 자 설마 이거 멀티태스틱 거나요? 이거 지금 앞마당 가면서 이거 9시 떨을구기 오오 자 이러면서 아우 자 이러면서 근데 토스도 추가 멀티 하나 더 해야됩니까? 11시 쪽에다가 한번 해줘야 되구요 네 도움이 안에 있어야죠 자 이거 멀티 하면서 자 9시 9시 여긴 커요 여긴 커요 됐어요 스톱 몇마리 못잡긴 했지만 그래도 3마리 잡았네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이게 시간자로 정 DARLING 빠지고 다시 들어온 거거든요 그렇죠. 와 잘한다 근데. 얘 진짜 잘한다. 얘는 진짜 포텐이 너무 높아. 지금은 못하는데 포텐이 너무 높아. 삼삼아 돌려나 너 설마? 와 돌렸어요 돌렸어요. 이러고 다시 정면 가면 이제 막기가 너무 힘들죠. 왜냐면 저는 드론이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자원수급이 별로예요. 맞아요. 하이브 이제 갔네. 네. 와 이러면서 12시. 와 아니. 6시 가냐 너 설마? 질럿 2개만 하고 정면 가는? 그런 센스 보여주냐? 나 그럼 울 거야. 진짜로. 어? 근데 확실히 기본기가 좋은 게. 네. 공격을 가면서 멀티를 핀다는 그 개념. 와 3위협 됐어. 와 3위협. 그 많은데 없으면 3,4,5 고지 쓰면 되거든요. 아 정이 간다니까 얘가. 네. 어? 와 이러면서 멀티체크까지. 12시 먹으면서 가라 그러면. 그렇죠. 어. 스톰 쓰고. 스톰 만화옷까지 했냐 너? 와 만화옷. 야 억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그냥 질럿이. 무빅 땡겨서 그런 거 같죠? 아 맞다. 야. 그리고 귀에 또 질럿이 따로 있고. 이러니까 뭘 뚫어. 아아. 스톰 만화옷. 와. 정이가 정이 애가 정이 간다니까. 자. 아니 이렇게 되면. 다음 경기는 또. 퇴장 VLS도 또 접니인데.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와 애가 정이 간다니까. 아니 사람이 좋아 사람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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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시 사귀어야겠다. 네. 자 반드시고. 다음 이제 두단 정리죠. 네. 피드백 들어갔어? 아니 피드백 안 했습니다. 쥐면 죽을 줄 알아. 저는 반대 팀이 그러는데. ㅋㅋㅋㅋㅋㅋ 저도 돈은 벌어야죠 자 일단 방금 차이를 보니까 두단부에서 점이는 사실 두단 선수가 배운게 없기 때문에 예 약간은 좀 뭐 중간에 뭐 부종자님한테 피드백을 받지 않는 이상은 무난하게 아까 경기랑 비슷하게 흘러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방 만들어 주시고요 네 아 잘한다 근데 아 진짜로 아 야무졌다 와 1대0이야 이러면? 두번째 세트? 네 1대0이고요 와 역배를 잡아준다고? 이러면 달라지지 진짜로 그니까 역배를 잡아주면 이거는 또 경기 내용 진짜 확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방 만들어 주세요 여기서 접니가 또 이겨서 2대0 만든다? 그 다음 누구야? 총장님 그리고 슈퍼 해결 슈퍼 해결 이기면 3대5를 이기면 슈퍼 해결 슈퍼 해결 때 한사람 손 존나 떨면서? 네 어 김경무? 게임은 엔딩? 우와 방 만들어 주세요 방 친추 돼있어? 돼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방 좀 만들어 주세요 자 그러면 슈퍼 해결에서 800만원 방? 와 800만원 방이네 아니 진짜 어디 대회 진짜 큰 대회급 아닌가요? 그러니까 말이 안 돼 이거 어 아 진짜 여러분들 너무 고맙습니다 이 새벽에 여러분들 꿀잼 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이거 하나만 더 줘 알아봐봐요 어? 아 애들 있겠지 이거 아 일단 너무 좋고 자 일단 이렇게 되면 2세트 2라운드죠 2라운드 1대0입니다 2라운드 1대0 네 네 이거 산 타면 최소 6시 좋죠 네 자 오케이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자 준비됐습니다 다음 경기 바로 가볼게요 아 또 대각이야? 아 이러면 더 좋다 와 왜? 자막 맞췄어요 수정 안 해도 됩니다 오케이 네 후프전 네 자 이러면 이제 1시가 접니 네 그리고 7시가 네 두단 학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선 1라운드 때는 약간 이제 서로 어떻게 보면 이제 마인크래프트 하다가 한 방에 딱 붙었었는데 그치 약간 피드백이 들어갔다면 네 근데 내가 봤을 때 똑같이 해 아 그러게 맞겠죠 똑같이 해 똑같이 하고 기본기 차이가 이게 날 것인지 네 그러니까 한 경기 했는데 네 어 달라질 것인지 이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일단 똑같이 십시비 할 것 같죠 네 똑같은 십시비 네 역시 오른쪽이 자원이 잘 파요 그렇죠 네 한 명은 여기까지 가서 파일런 여기까지 이렇게 지어서 파일런 네 네 그 차이가 지금 한 50원 차이 나는 것 같아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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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재밌다 내전 어 근데 내전 재밌는데요 어 내전 재밌다 한 두 달에 한 번씩 해야겠다 오 좋은 것 같아요 재밌는 건 아깝게 써야죠 어 그쵸 아 너무 또 내전만 한다? 네 안돼 안돼 그렇죠 그렇죠 어 내전 재밌네 이거 네 내전이 더 재밌다고요? 잘 통합니다 대학대전이 더 재밌어요 그렇죠 결국 남을 빼야 되거든요 그쵸 네 자 이러면서 똑같은 십시비 어 근데 서치를 가요? 어 이번에는 좀 빨리 가는 거 아닌가요? 어 그쵸 네 네 이러면서 십시비 마찬가지로 십시비 할 것 같긴 합니다 음 음 어 똑같이 십시비죠 네 똑같아요 똑같아요 네 자 대전 기부 안 합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NSO 좀 보여드릴게요 그럽니다 여러분들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대학대전 재미없다고 하시는데 지니까 재미없는 거 이기면 존나 재밌어요 그만한 재미있는 게 없어요 맞습니다 2점 어 이러면서 오 센터에 구국에 있는지 확인하고 간다고? 확인하고 맞습니다 와 씨 그리고 또 정리가 어떻게 보면 제가 잘 모르겠지만 네 이런 좀 큰 무대에서 처음 있는 거일 거예요 어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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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수도권 살지 그.. 아 네 맞습니다 위치는 말하면 되나요? 아니 아니야 점니도 한번 불러야겠다 얘가 정이 가네 어 그 다음 정이 안 가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리고 저요? 김경모 난수, 초당가, 그 다음에 또 단아짜, 사페는 그냥 추라서 싣고 다섯 명 일단은 무난하게 서로 투게이트에서 입구맞고 각자 열심히 준비한 것들을 보여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두 선수 이거 파일럿 여기다 지으면 잘 캐는데 잘 캐요? 어 여기 이렇게 살짝 이렇게 잘 캐 일부러 지은 건가? 왜요? 튕기네 어 튕겨 아니 게임은 아니지? 성출이지, 게임은 아닙니다 게임을 왜 이렇게 볼 줄 몰라? 개념이 너무 없어 개념이 너무 없어 진짜로 왜 이렇게 몰라 저거까지 알아야 되나요? 이번엔 더 많이 안해요 이번엔 가스 올라갔는데요? 어? 이거 얘가 피드백 들어간 거 아닌가요? 그런 거 같아 구총장님이 피드백 들어갔네요 구총장님이 그냥 쟤는 어차피 똑같이 할 거니까 네 아니 그 정리는 똑같이 할 거니까 요렇게 해봐라 라는 주문이 들어간 거 같아요 맞죠? 근데 내 아까 변형태 경기 좀 보기 힘들었어? 아뇨아뇨 재밌었어요 아 그래? 네 나 그대로 해도 되지? 난 좀 주눅들어서 아니 뭐 그대로 하지 말라고 그런 거 같아요 맞죠? 주만대로 변형태 경기 나오나요? 어차피 똑같지 않아요 아 가스 안 캡니다 아! 두 단위 오케이 사실 저 빌드를 실행했을 때 이 오지나 더블 빌드가 훨씬 좋거든요 그치. 네 뭐 뚫지도 못하고 어차피. 어 그래도. 칠질럿? 칠질럿? 어? 아 근데 이게 칠질럿이. 근데 이 타이밍 무서워요. 무서운데 대각선이라서 안 무섭거든? 그쵸. 어 대각선이라서. 저게 이제 점이 학생 같은 경우는 저게 질럿이 안 나오거든요. 아 가스 두 마리 캔다. 아 왼쪽에 숨어있어요. 숨어있어요. 아니 두 단위는 무슨 가스에 전생에 죄를 졌냐고. 뭐 아까부터 가스를 왜 이렇게 못 깨냐. 그건 끝날 때까지 모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러면서 더블하려고 그러네요. 어 근데 이거 칠질럿이 좀 어떻게 싸우느냐에 따라. 어 맞아 맞아 맞아. 어 이러면서 오. 근데 점심도 센스 있으면 투질럿 추가했으면 되거든요. 아 이 지새끼. 어 지새끼 못 찾고 여기다 던냐. 어 찾을 수 있어. 꼬록 꼬록. 아 못 찾아 이거. 어 잠깐만요. 어 이거 넥서스. 아니 질럿 안 찍었나 본데요? 안 찍었어 안 찍었어 안 찍었어. 어 이거 내장 찍었죠. 어 잘 싸웠어. 주단이 어. 주단이 이기는 싸움이 돼. 아니 부처장님이 칠질럿 찍고 가라고 했나봐요. 그러니까요. 그 타이밍에. 이러면 대박. 와. 끝났지 이러면. 끝났죠 끝났죠. 와. 와. 그래 이게 결국 피드백이 왜 중요하냐. 그러니까요. 그니까요. 솔직히 피드백 안 넣은 거 존나 웃겼네. 아 저요? 저요? 와. 돈 먹으려고 두 사람한테. 아니 점심도 피드백 안 해줬네. 아니 피드백 지가 할 게 없었는데. 와. 와. 진짜. 와. 와. 아니 부총장님이 좀 센스가 있었네. 와. 얼른 끝났죠. 정리 또 버렸어? 아 근데 대박인 것 같아요. 와. 1라운드와 2라운드 결과가 다 달라요. 어 그러네. 다 1승 1패에요. 어 그러네. 총장님이 감을. 아 근데 나는 질 자신이 없어. 아 질 자신이 없다. 알겠습니다. 아니 나 저 내장비 감도 다른데도. 아 질 자신이. 이렇게 되면 1대 1이 됩니다. 와. 1대 1이 됐네. 바로 가시는 건가요? 네 잠시만요. 마우스 패드 좀 넣은 거. 이거요? 그렇게 차이 있나요 이거? 여기 패드 하나만 갖다 주세요. 아 질는 불쌍해 죽게. 우리 짝꿀치님 어디있어요? 짝꿀치님 또 메인 해야지. 짝꿀치님 옷 보실래요? 해야 돼 해야 돼. 옷 접어. 왜왜왜왜왜왜왜왜. 아니 좀 짠해서요. 거실에 딱바닥에서 혼자 자고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일단은 스코어 1일 대 1이고요. 2라운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 자다왔네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약간 이거 세팅이 또 돼야 되기 때문에 아니 형님들 내가 피드백 여기서 어떻게 넣어줘요 지금 그건 좀 억가긴 해요 너무 억가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피드백 넣기가 힘듭니다 다음 경기는 김봉준 총장의 김봉준 선수 그리고 송병구팀의 변영태 선수가 기다리고 있고요 맵은 이클립스 저 막 잠들어서 그러는데 담배를 한 번 빼봤는데 예? 아 예 빨리 갔다 오세요 저도 아니면 그 이번에 초코치한테 기여도 될까요? 아 초코칩? 어 초코칩 옷 잘 보나요? 초코.. 초코.. 초코치님 예? 옷 자신 있어요 없어요? 아 자신 있죠 오 역시 자신감의 초난감 아니 근데 당신들 좀 괜찮나요 근데? 아 저 괜찮습니다 아 너무 쩔어 있을 것 같은데? 자 일단 세 번째 경기고요 세 번째 경기 변영태 코치 vs 총장님 예 아까 전에는 총장님이 거의 압살하는 그림을 보여줬는데 자 변코칩도 손이 좀 풀렸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자 과연 이번에는 어떤 경기를 보여줄지 맵은 이클립스 네 자 요거 소리 좀 켜고 자 일단은 총장님 세팅 중 변영태 코치 잠시만요 이거 세팅으로 써주세요 변영태 코치 캠 아 이거 변영태 코치 담배 피우고 있습니다 아아 항상 명기 전에 예 담배 하나 물고 그러다가 이제 일꾼 나누고 한 두 마리 정도 뽑은 다음에 캠을 키기 때문에 아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위치는 자 일단은 변코치가 좀 더 웃어주는 자리죠 네 1시 나왔고요 근데 역시나 나이가 있는 게 부스팅 알지만 안 하죠 그렇죠 귀찮다는 거예요 귀찮아요 귀찮아요 이 악마는 특징이 귀찮은 거 절대 안 해요 그냥 지금 벌써 새벽 2시 반이고 손도 이제 굳었는데 부스팅 이런 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저도 약간 이 부스팅이 내 경기 결과에 큰 의미가 없다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 아크스 네 좋습니다 토스 풀오브 움직이죠 오 그리고 이게 밑에 자르기 때문에 좀 더 빨리 나가주고 있는 자 총장님이고요 저기는 원래 저렇게 캠이 저렇게 나오나요? 저기 원래 안 저러는데 갑자기 캠이 왜 아니 무슨 폭탄을 맞은 거 마냥 네 냉동준 자 여기 파일러 하나 지어주면서 가스러쉬 하러 가고 있죠 네 네 와 이번에는 나가서 입구 막으려고 하거든요 이거 입구 막는 거 아니죠 이거는 몰래베럭의 냄새가 나는데요 몰래베럭 아니 몰래베럭만 위로도 그렇죠 위로 돌아가면서 자 시야에 걸린 거 같거든요 살짝 걸린 느낌인데 어 저거는 이제 돌아가는 거는 몰래베럭 엔드 아니면은 엠베럭이거든요 그렇죠 암마나 엠베럭인데 자 이거 가스러쉬하게 냅을 거예요 그렇죠 당해줍니다 어 당해주는 거예요 일부러 당해주면서 자 그러면서 lcb는 이쪽으로 가면서 본진에는 배럭 짓겠죠 자 배럭 짓고 엠베럭 지어야 됩니다 병꼬치 자 배럭 지었고요 자 내가 아홉시에 가네요 이거는 투배럭이에요 예 이거 투배럭 제가 저번에 총장류 상대로 한 번 했던 빌드인데 그쵸 이거는 못 막아요 생터블하면 이게 생터블하고 포즈를 지으면 막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투배럭의 여부를 모르기 때문에 아까 이제 만약에 총장님 프로브가 지나가는 걸 봤다면 근데 앞마당에 넥서스를 지으러 왔는데 엠베가 없다면 투배럭인 거 알아야 돼요 그쵸 자 투배럭 이제 지으려고 병꼬치 봤어요 투배럭 지었죠 지었습니다 자 일단 앞마당에 일단은 프로브 나왔고 어? 근데 엠베가 없네 근데 이거 알아요 아 몰라요 아 정찰 안갑니다 이러면은 그냥 아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 이러면 아까 앞마당에서 SCP 당한 거 못 봤다는 소리입니다 그쵸 네 자 일단은 좀 신나 오 이것도 죽을 수도 있는데요 네 좀 신났거든요 지금 자 지금 이거 본인이 유리한 줄 알고 아주 신났고 어 뭐지 아까랑 똑같네 어 나이스 생터블하고 또 게이트 찍고 해야지 라고 하고 있을 거거든요 자 근데 토스는 이제 슬슬 생각해야죠 네네 어 테라니 왜 아직 가스를 안 깨려고 할까 어 그렇죠 어 근데 이거 그냥 이러면서 배럭 더블 할 거라고 순수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 같은데요 어 그러니까요 자 이거는 병꼬치가 가스 깨는 모션을 좀 취해줘야 돼요 자 그렇죠 취해주죠 바로 취해주죠 자 취해줘야 돼요 어차피 돈은 남거든요 아 근데 원 게이트에 가스 올렸어요 아 이거는 사실 이제 이론상 못 막는 사이즈이기는 한데 벌써 2배락 완성되고 네 이 에시비 근데 사실 에시비를 나오는 거를 못 봤기 때문에 그렇죠 이 친구를 보면은 예상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솔직히 알아야 돼요 지금 타이밍에 에시비가 도착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본인이 눈으로 에시비가 나간 걸 못 봤기 때문에 어 근데 이 에시비가 왜 벌써 나와있지? 뭘 리콜했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 어 근데 앞마당에 지금 지은 거 보고 이거 뭔가 약간 치즈러시 의식하는 거죠 이거 아는 거 같은데요 이거 바터리 바터리 지으려고 하는 거 같은데요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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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프로봇 밑에로 봤다 보니까 이거 알아요 근데 늦었어요 네 늦었어요 네 늦었어요 네 늦었어요 네 늦었어요 자 가서 바로 바카 박아주고 자 원질러 나왔거든요 자 원질러 자 배터리 투 배터리 지었죠 와우 진짜 좋아요 그 대처하는 투 배터리는 좋은데 이게 이어먹이거든요 결코 그렇죠 근데 사실 좀 너무 늦었어요 네 애초에 엑소스를 지을듯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이러면 배터리 이용도 못하고 죽을 수도 있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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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자 배터리 고쳐주면서 자 길막 자 길막 자 길막 자 배터리 점사 배터리 점사 배터리 점사 이게 프로브가 찍을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어 와 근데 그렇죠 프로브가 지금 미네랄 찍을 공간이 있었어야 되는데 아 아 아 아 못 막아요 이건 언덕 위로 올라가도 안 되는 게 돈을 또 투 배터리 했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테란이 마린과 에스십이 같이 올라가면 막기가 너무 힘들죠 아 일부러 파일럿 점사하면서 배터리 이용 못하게 하면서 올라가주고 있는 명포체 진짜 1세트에서 이긴 사람들 다 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아 프로브 나오지만 아 아 아 아 그리고 에스십이 블록킹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아 총장님 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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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면 2대1로 송병구 팀 부총장 팀이 앞서갑니다 네 자 우리 초코치는 올해 그 한 8시간 만에 기회를 받았는데 너무 칼퇴근인데요 예 아 아니 배러 언제 지었어? 그 그 아 미리 나갔어? 네 그렇죠 예 아 미리 나갔어? 아 내가 봤어 그럼? 근데 진짜 아깝게 못 봤어요 진짜 아깝게 딱 벽에 붙어갔어요 이렇게 네 그 앞마당에서 아 운영 안되니까 저 짓거리하는거 봐 진짜 사람이 싫다니까 어? 자 다음 세트가 누구죠? 그 다음 세트가 이제 징.. 징배 vs 아니에요 아니에요 1세트였죠 다나짱 vs 사패입니다 아 그렇죠 네 네 자 그래도 지금 옆에 다 터졌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사패가 이겨준다면 오 못 막아요 선내 끄면 절대 못 막고 사이즈가 안나오구나 포토 방아야돼요 캐논도 사이즈 안나오는데? 캠좀 그 켜주세요 단화짱선수 어쨌든 담밤피나 보네요 네 캠좀 켜 주시고 아.. 아.. 오케이 자 전 자막 좀 보겠습니다 사페 아 선포지 가야되구나 네 선포지에서 사이즈 나옵니다 시작했기 때문에 자 그래도 이번에도 자리 좋게 나왔습니다 사인씨 나와 아 제발 사페 해주라 사페 지면 3대1이야? 끝납니다 아니요 슈혜가 안나오죠 사페가 지면 끝입니다 끝 아니 뭔소리에요 2대1로 지고 있잖아 우리가 1라운드 이겼잖아요 아 그래요? 아 내가 잡았어야 했는데 아.. 아.. 그는 뽑아 그러네요 자 일단은 지금 타이밍에 프루프 나가줘야되거든요 가스러쉬 할거면 근데 가스러쉬 안할 생각인가 보네요 아 그러니까 우리 이기면 마지막 격이 누구야? 김경모에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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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구다 송경구 네 아.. 야 내 폰 충전해놔라 뭔가 갈 것 같다 아 해놨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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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다 되지 않았어요? 제가 아까 해놨는데 아.. 몇 프로인가요? 아 뭐.. 아니 누가 땀을 이렇게 흘린거야? 뭐야 이게? 난강기 난강기 아.. 내가 이겼어야 했는데 아.. 돌아버리겠네 자 이번에 무난하게 근데 파일럿 서치를 가긴 했거든요 이거는 바로 내리꽂아도 가스러쉬 좀 성공하기 힘든데 어 이거 잠깐만 이 새끼래 아니 게이트 짓고 가스러쉬 하려고 하네 양심없는 년 이건 가스러쉬 안 당겨줘야지 안돼요 이거는 일곱 차례에서 안 돼요 그래 어휴 버릴라니 이러면 지금 일찍 정찰하는게 아니 이거 이거 이러면 존나 좋지 넘어가라 해졌어요 토스가 네 아 얘 뭐 양심없게 게임하려고 그래 자 그러면 게이트 더블 해줘야 됩니다 토스를 오 깍수 올렸어요 오 아싸 그냥 정성 아 내가 이겼어야 했는데 아씨 내가 왜 지는거야 아 방지 바꿔게요 아 근데 진짜 안 들리더라 투배력 짓는다고 어 진짜 크게 진짜 크게 얘기했어요 아 근데 안 들려 더 크게 얘기하지 아니면 툭툭 치던가 아 이거 많이 크거든요 많이 커요 많이 커요 이게 이게 왜 크냐면 더덕이 파일럿 쏘치 했어요 그래 아 존나 유리에요 이러면 진짜로 아 근데 사페 11시 11 했는데 토스어플을 지었네요 아 근데 이거 모르더라구요 아까도 저 게임 보는데 이거 좀 피드백 들어가야지 아 쫌 알려줘 저 금지인데요 아는 듯 모른척 했어요 아 그래? 좀 그 피드백 좀 해주라. 11, 11하고 계속 14, 2 서플을 짓더라고요. 잠깐만요. 제가 지금 가스 계속 보고 있는데 가스 안 뺐어요. 가스 안 뺐어요. 이거 2팩 아니면 원팩 원스타다. 나이스. 나이스 진러 또 봤어. 어쩔 건데? 아니 이거 여기까지 진러까지 찍으면 이거 진짜 못 막아요. 개념상. 아니 이거는 너무 가난하네요. 토스가. 개 가난하지 이거 진짜로. 이러면 게임 져있어. 자 마린 지금 이탄민 계속 찍는 거 보니까 이거 원팩 원스타이라고 그래요. 아 좋은데? 원팩 원스타? 아 근데 변수는 하나 있어. 얘가 지금 사패 드랍십에 마탱이가 가서. 아 토마겠어요? 와! 잠시만요. 저는 이게 베스타라고 생각해요. 2팩도 못 막아요 사실. 어 근데 잠깐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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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잠시만 이거 볼 수도 있어. 진러 찌르다가. 에스십에 한 마리 세워놨어야지. 아 보겠네요? 아 안 들어갔어요. 이게 막으려면 아둔 올려야 돼요. 아둔 올려야 되는데. 어 그래도 잡혔긴 했다 드라군. 일단 사업은 들었고. 여기서 아둔이 올라가면 그래도 막습니다. 음 넥서스야. 아 잠깐만. 지랄하지마. 지어 그냥 넥서스. 안 지었어요. 김경봉! 그냥 28렉 정도 하는 거 같습니다. 난 한 게임 했다. 너 진짜 지기핀다 그냥 지면 진짜로. 5드론을 하든 4드론을 하든 이겨라. 와 이건 진짜 못 막아요. 야 이건 진짜 못 막는 사이즈거든요. 이것도 못 막아요 이거는. 처음부터 분리했기 때문에. 자. 아니 이렇게 되면. 네. 다 1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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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지금 올 역백. 다 역배였어요.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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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그래도 봤어요. 어 봤어? 근데 봐도 이제는. 자 아니 근데 좋은 게. 암마다 아직 안 깠단 말이에요. 아니 근데 안 깐 게 문제가 아니라. 500원인데 안 깐 거라서. 아니 이거 로보. 로보 지으면 돼요. 지금 투게이트 로보. 아둔 다 지으면 돼요. 다 지어! 넥! 넥서스 지었다. 와 고릴라다 그냥. 투팩 보고도. 와 그냥 고릴라라가 그 게임을 한다니까 이거. 아둔? 와 사람. 얘 뭐지? 와 인간이 아니야. 100을 찍는다고? 와 넥 찍고 로보를 지어. 와 얼마나 드라운 코트롤 좋은지 보자. 이거 넥 찍고 로보 지으려면. 드라운 코트롤 최소 송병구 이상이어야 되는데. 그렇죠. 어. 이거는 봤으면 넥 찍을 거면. 로보 삭제하고 3게이트 지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베스트였죠. 와. 아니 투팩을. 도라인가? 아니 투팩을 질러만 보고. 얘는 못 본 거 아니야?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런가 보네. 그럴 수 있겠네요. 아니 이거 3택하면 어떻게 막아. 절대 못 막아요 이거. 이거 드라운. 때려 죽여도 못 막아요. 코나는 드라운 숫자도 안 나와요. 그래. 자 이미 3택 나왔고. 이제 아마 벌칙 시킬 겁니다. 와 이거 여기서 짤짤이 쳐준다고? 실드. 어 실드 깎였고요. 너무 흥분하신 거 아니에요? 바늘을 흘리시는. 재밌다. 재밌다 재밌어. 아 이거 딱 말할게. 이거 플러스 추컨이다. 이거 절대 못 막아. 때려 죽여도 못 막아 이거. 그래서 앞에가 또 잘하거든요 컨트롤 소수권. 네.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어 마이너스 했다. 와. 사실상 근데 어택 당해도 막기 힘들거든요. 인정. 이게 원래 정상적이라면. 네. 원래 칠드라가 마지를 해줘야 돼요. 자 자 자 자 여기서 컨트롤 마인만 막아가면 돼요. 그렇죠 한번 정리해주고. 와. 와 뭐야 시즈 마이너스. 와 뭐야 시즈 마이너스였어. 와 시즈 마이너스였어. 와. 와 시즈 마이너스였어. 와 시즈 마이너스 했어. 이러면 더 못 막지. 그쵸 벙커까지. 와 시즈 마이너스 했어. 와 미쳤는데. 와. 와. 이거 벙커 완성되는 순간. 정면쪽이 진짜. 그냥 말이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못 돌쳐 못 돌쳐. 아 이거 포기하고 올라가야 돼 이기려면. 그렇죠. 그리고 셔틀 찍어서. 그러니까 뭐 그런 변수를 돌려야 되는데. 이거 그냥. 꽝 부딪히면 절대 못 이겨요. 저 마인 뒤에. 역대박. 어 역대박 밖에 없는데. 이것도 사평성에 저 이거 되게 잘해요. 마인 되고 할 거거든요. 무조건. 와 그리고 미리 가서. 달려들까봐. 몸방하는 거죠. 와. 옵저버 나왔는데. 이거 답이 안 나오죠? 야 초범. 와 N배까지. 초범 N배까지. 이렇게 되면. 와 이거. 와 잠깐만. 와 boîcience으로 했어. 올라 간 début 전. 그래서upid 한번 나와요. 아 미쳤는데. 스폿 배 개 잘한다. 뒤에. Mummy 자87이. 몸라인에 이겼는 거야. 맞아요. 근데 동사는 5 living going. 서틀로 대박을 내는 그림내야 되거든요. 와 프로부터 턴다. 마인드 이거 다 해줘서 저 오른쪽에 있는 저 오른쪽에 있는 투마인을 다 끌어봐서 3테크 한 방에 녹이지 않는 일상은 못 뚫어요. 아 그리고 뒤에 또 탱크 하나 와요. 야 그래서 가야지. 아 이러면 이제 시간도 없어요. 야 터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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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워라. 터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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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렛. 와 이거. 그렇지. 근데 이거 이거 재는 Starων 공격이네요. 다시 모드를! 아니 왜 안내를? 역시. 주컨. 나 Woe Are. 짐승이하는 거 아니야 근데. 나 뭐야? 녹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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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곤 녹아요 이거는 근데 투패벳 봤는데 투패벳 봤는데 대처가 이러는 거는 좀 썩놀는데 아 미쳤다 잘한다 아니 이렇게 되면은 진짜 다음 경기 게임 계속 부담 못 지켰어요 와 소검터됐어 와 뭐야 네 와 소검터됐어 와 미쳤다 와 이러면서 시야 확보 다 엠베로 데이트 되있으니까 와 이거 크루프 점수 하고 있었어 와 점수 하고 있었어 아 미쳤다 진짜 잘한다 와 해줄 때 해주는구나 아 이러면은 다 한 경기 시키고 한 경기 시치고 이렇게 된 거야? 와 이러면서 앞마당도 폈습니다 와 인정 와 투패벳 앞마당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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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못둘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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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못둘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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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G 해결로 갑니다 와 근데 역대급인데요? 아니 이게 어떻게 이렇게 돼? 어떻게 이렇게 되죠? 진짜로? 와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야? 아 내가 이겼으면 2라운드 이겼는데 자 2라운드 5기 아이고 5경기 재밌긴 하다 잠시만요 디스코드전 잠시만요 김경모 김경모 다 유스 다 유승일패 다 유승일패 다 유승일패 유스 유스 화이팅 다 유승일패 아 제발 아 해야되는데 아 해주겠지? 아 진짜 해주겠지 이거? 아씨 이거 지금 한 0승 8패거든요? 자 이거 진짜 해줘야 됩니다 이거 진짜 해줘야 돼요 이거 물론 적 팀이지만 개인적으로 좀 깼었고 이기는 거 좀 보고 싶네요 아 대각선이야 대각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나 왜 이렇게 이 사람이 싫지 야 지금 아 아 지금 싫잖아요 지면 더 싫어질 거예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돌아버리겠네 진짜 아 아니 근데 솔직히 밸런스는 맞아 병구님 병구님이 솔직히 말하기에 유리한 거 아니야 아니 이제 심지어 최근 커리어만 보면 아 그래 캐스토어가 무조건 이기는 커리어이긴 해요 지금은 아 아 어 와 포지 더블하네 어 포지 더블을 하네 어 시비 한 마당 또 할 것 같은데요 아니 포지 더블을 하네 네 오 왜요 왜요 아니 저거 존나 좋아 아니 포지 더블 게이머 사이에서 요즘 없는 빌드야 오 어 아니면 자신감 아닐까요 아니 그거는 진짜 내가 누구한테 하는 거냐면 네 한 2티어 저그들한테 하는 거야 음 안전빵이 아니라 안전하지도 않아 막말로 어 엄청 게이머 사이에서는 포지 더블 없는 빌드야 어 존나 유리하다 진짜 이거 진짜 농담하고 한 때려 죽여도 못 이겨 진짜 이거 진짜야 빌드사항 와 떼려 죽여도 못 이겨 이거 진짜 이거 떼려 죽여도 못 이겨 전부가 진짜 유리하기는 한데 이거 캐논노시 한번 시동을 할 것 같거든요 아 캐논노시 할 것 같거든요 이거 캐논노시 안 하고 진행하면 안 돼요 안 돼 안 돼 이거 캐논노시 해야 돼요 아 캐논노시에 죽는 거 아니겠지 아 그렇지 둘은 나가야지 아 이미 나왔네요 나왔네 아 자 오른쪽부터 짚고 밑에 아 돈이 없어요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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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돈 방금 빨리 치솟았어요 방금 치솟았어요 죽이면 돼 아니 저거 발런지였다가 취소한 거 같아요 네 자 일단 드론 하나 죽었고 자 저 두번째 포로브가 중요한 게 저 두번째 포로브로 이어져야죠 이어져야죠 이어져야 되는데 이거는 근데 사실 버그 자리 이용하면 깨기 좀 쉽거든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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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들어가나요 또 아니 이거 여캠 아니야? 아니 이거 뭐해 이게 어 잠 이거 이거 이게 중요한 거 이거 이거 어 얘 잘 못 깼다 아 아 이거는 깨지는데 어 깨진다 이러면 어 이겼다 이러면 이겼다 이겼다 어 아니 뭐해 개새끼 아니 잠시만 개새끼요 어 아니 잠깐만 아니 뭐해 저렇게 지나가는구나 어 어 그렇죠 저 방금 저 위치 틀렸어요 그렇죠 자 링 나갔고 저 이거 투캐놈 완성되거든요 근데 저 세 번째 캐론이 결국 세 번째 캐론 지어지겠는데 지어지면은 이게 바로 저 첫 선크를 저희다 박았으면 몰라도 그러니까요 타이밍상 지금 좀 애매하거든요 아 이긴 하겠다 아 근데 뚫기는 하겠다 이거 점사하면 점사해요 해처리 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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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마당보다 멕서스가 빨라요 자 저 앞마당 없는데 자 토스도 앞마당 있습니다 이러면서 안전하게 해처리 점사 해처리 점사 해처리 점사 해처리 점사 해처리 점사 그렇죠 자 우선 가스도 못 지은 김경모. 네.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포토러 씨가 성공을 한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가스, 파일럿. 왜냐면 인구수가 막혔으니까. 그렇죠, 자유호수. 여섯 씨도 방해도! 와! 이렇게 엄청 많아요! 투깨로 완성됐는데! 김경모! 역시 경모 엔딩! 못 들어가? 자, 이러면은 어쩔 수 없이 지금 아 그래도 여기 먹으려고 이 동선 자체가 굉장히 낭비해요. 그렇죠, 이러면 파일럿 취소! 그렇죠. 아 이거 그냥 짓고 게이트도 지어버리지, 열받게. 예? 잘, 네. 굳이 무리수 들 필요 없죠, 토스가. 유리하니까. 저도 맡겨서 테크에 쓰면 되니까. 자, 벌써 코어 지었는데. 가스 올려요. 가스를 못 패고 있는데 코어가 올라갔습니다. 자, 일단 투캐논 지어서 사실 973도 사실 힘들죠. 이미 투캐논 지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러면서 원프로브. 샤샤샤샤샤 돌리면서. 오, 잡아봐. 이거는 빨리 이제. 위로 갈까 아래로 갈까? 위로 갈까 아래로 갈까? 아래로 가네요. 왼쪽으로 갈까 오른쪽으로 갈까? 아래로 갈까요? 네, 가면서. 전달은 성큰이 있어서. 아, 성큰이 있어서? 네. 자, 찰싹. 일단 죽었고요. 여기서 이제 깨스코. 일단 레어 찍나요? 레어 찍으면서. 이거는 스파이어 가기 전에 덴을 지어야 돼요. 코어세어 때문에. 네, 덴 지으면서 막아줘야 되거든요. 아, 스타게트 너무 빨라죠? 스타게트 벌써 올라가요? 네. 빡세네요, 진짜. 그러니까요. 제가 하면 항상 막혔는데. 와, 근데 진짜 뱅은 뱅이에요. 네. 자, 일단은 초반 시작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상황이 이제 송박구 선수는 너무 유리한데. 그래도 우리 김경무 해봐야죠. 뭐라도 해봐야죠. 극복해야 됩니다. 그렇죠. 아, 우리 들어갔고. 자, 일단은 어떻게든 따라가고 있는. 자, 깨스코인데. 사실 너무 힘들어요. 지금 커서 찍히지 않나요, 이제? 아, 이제 찍히죠. 이제 찍히는데. 자, 이거는 너무 유리해서 지금. 와, 이거는 질 수가 없거든요, 사실 지금. 지금 레어도 안 터졌는데. 네. 그 커서가 찍혔고. 네네. 스파이어를 지금 당장 짓는다 하더라도. 아, 이제 터졌죠? 그렇죠. 이건 스파이어 아마 안 지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스파이어 확제하고. 테크가 너무 차이 나니까. 그냥 준비하시는 건가요? 아, 진짜 지기삐고 싶다. 진짜. 와, 진짜. 와, 나. 게이머에서. 와, 나 게이머 사이에서 해철이 깨지는 거 처음 봤어. 아, 진짜. 아, 진짜. 일단 내 차이가 좀. 아, 이거 오버로드 주변에 있는 거 꼭 찍히고. 이거는 이제 스파이어 생략하고, 오버로드 소급 찍으면서 최대한 좀 쬐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죠. 하, 사실 너무 불려요. 이거 사실 그 오커란 딱 공부할 때 타이밍에. 아, 지금 저 사질도. 와, 이거 오버로드 주변. 이것도 아직도 살려있고. 저거 다 드론이란 말이에요, 지금. 앞마당에 이제 딱 히따라 두 개쪽도 공기 드론이거든요. 네. 아, 진짜 울고 싶다, 진짜. 자, 오버가 막혔고요, 지금. 35에서 인구수 멈춰있고요. 아, 그래도 지금 오질럿 나오는 거 봐서. 네. 자, 6시. 제가 막아주려고 하고 있는. 오질럿이 이기는 싸움 아닌가요, 이거? 오질럿이 이기는데. 네. 이거는 사실 오질럿이 지더라도. 그 암만 해도. 네. 그리고 지금 드론을 못 찍었어요, 지금. 그쵸. 와, 근데 이 암만 존나. 아, 인구 또 막혔어요. 인구 또 막혔어요. 아. 아. 이러면서 영원 씨. 쭈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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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리면서. 아르라아르라 때려주고 있고요. 쭈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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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리고 있고요. 아르라아르라 때려주고. 아, 드론 점자까지. 아, 잔인합니다. 너무 가나네요. 저거 너무 가나네요. 아, 이게 지금 드론 빼는 게 많이 됩니까? 아, 이게. 아, 오버 몇 개 잡히나요? 오버리스 또 막혔어요. 이곳은 또 빨간불. 이게 같은 프로게임 맞습니까? 이게 이럴구먼 저 프로게임 안 해요. 이럴구먼 선수예요, 그냥. 아, 너무 마음 아픈데. 아, 이곳. 오버리스 52까지 뚫어놨어요, 일단. 잘 열받아서 지금 오버리스 엄청 많이 찍었어요. 네. 아, 간신히 오버 소극까지 하긴 했는데. 드론이.. 아, 드론이 973인데요? 아니, 뭐죠 이거? 아니, 드론이 973이었어요, 방금. 네, 리작 찍고 있습니다. 진짜. 야, 이거는 이제 그라마 따라가려면 네. 발럴해야 돼요, 발럴. 발럴하면서. 와, 오버리스 또 찍히겠다. 와, 진짜 찍겨봐라 그냥, 진짜. 아, 근데 이거는 뭐 6시. 6시로 가도 되고. 6시로 가도 되고. 아, 6시로 가도 되고. 와, 이거 찍히겠네. 와. 이러면서 앞마당, 앞마당 한번 가려고. 와, 이거 움직임으로. 와, 이거 움직임으로. 이거 또 찍혔고요, 또 빨간불. 똥 빨간불. 자, 이러면서 이거 6시에 대충 상황 보면. 아, 질러 찌르면서. 아, 이거 1, 5분만 뜯어도 되겠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서 원다크를 또 사실. 앞마당 또 쌩 가도 되고. 그렇죠. 아, 원다크도 사실 갔다 왔네요. 몰래도 좋죠. 몰래도 좋습니다. 아니, 이거 공방어택 아니야, 이거? 아니, 이거 사람이야, 이거? 아니, 해철이 깨지는 거 처음 본다니까. 나 진짜 게이버 하면서. 아니, 억가가 아니라 진짜로. 해철이 깨지는 거 처음 봐. 어. 아니, 갓티어라고, 갓티어. 저희 중에 제일 높아요? 어, 맞죠. 네, 저희 그 묻힌 대 멤버 중에 가장 높은 티어입니다. 맞습니다. 아, 안 되겠다. 이 새끼 홍보 모델로 꺼지라 해야겠다. 진짜 개팍친다, 진짜. 아, 본진. 아, 또 서 있고. 아, 이렇게 되면 근데 사실 진짜 어렵긴 한데. 그래도 이런 식으로 좀 뭐 두루 채워가면서. 맞습니다. 아, 내철이도 너무 없네요. 아, 너 오위치네요, 아직. 자, 이러면서 6시 한 번. 와, 근데 홍보 모델인데 홍보가 안 될 거 같아. 진짜 죽여버리고 싶다. 자, 이러면서 질러 몸대주면서. 자, 왼쪽에 다크도 하나 살아있거든요. 그렇죠. 정리하면서 다크 들어와요, 다크 들어와요. 다크 왼쪽에 들어오거든요. 다크 들어와요. 다크 들어와요. 자, 이러면서 질러 빼주고. 자, 이러면서 질러 빼주고. 이러면서 다크가 들어오거든요. 아니, 근데 잠깐만. 아니, 근데 이거 질러 많이 먹혔어. 꽤나 잘 따라왔는데요? 아니, 오버레드만 보내봐. 아니, 반응은 하겠지. 자, 6시. 반응해. 아니, 그래, 반응해봐. 아니, 뭐해, 이 새끼. 아니, 뭐하냐고. 그래, 오버레드 나오잖아. 4개, 5개. 아니, 해봐. 운영해봐. 여기 3렉 썼어, 이거 저지하면서. 아니, 미친놈 아니야, 이거? 아니, 근데 초반에 진짜 불리하기 시작한 거 치고 잘 따라왔어요. 그렇지, 많이 따라온 거 치고. 네, 진짜 잘 따라왔어요. 3초에 2개 치고 지었고. 아니, 내가 왜 학생한테 말고 교수한테 찐텐을 내야 돼? 아니, 진짜. 아니, 원래 보통 학생들한테 화가 나는데 학생들은 화가 하나도 안 나고. 어, 그래도? 아니, 근데 이거 4회치. 어떻게든 막 버티는 운영하면은. 그러니까요. 이게 3월티 저기 먹고 어떻게든 엎어지면은. 아니, 왜 또 오버레드 왜 또 빨간색으로 들어왔어? 어, 털렸고. 아니, 근데 윙구수가 지갑 없대. 아니, 할만한. 아니, 할만한. 많이 불리한데. 체마 업이 어느 정도 있을지 중요한데. 벌써 1일 업이었거든요. 아, 1일 업. 아, 1일 업. 나가면서 이제 이거를 한타를 막고. 그쵸. 버텨주면 되거든요. 이거 진짜 기가 막히게 막으면서 버티기 운영. 이거는 기가 막히게 옵저버를 잘라줘야 돼요. 그렇죠. 와, 하이템플로 세. 세 개 풀만하. 자, 지금 왼쪽에. 와, 풀만하네. 자, 여섯 방 일단 있구요. 이거. 이거. 여기. 여기. 아, 그냥. 아니, 그냥 삼냉서스 가라. 옵저버 자르려 하지 말고. 어, 그래도 한 번씩은 끌었고. 어, 근데 럴컵 진짜 많은데요? 럴컵 꽤 많은데요? 럴컵 진짜 많은데요? 아, 근데 이 와중에 또 오버 자르는 거 너무 좋아요. 여섯시로 갑니다. 여섯시. 여섯시. 여섯시로. 여섯시는 절대 안 뚫려. 때려 죽여도 안 뚫려. 여섯시는. 자, 이거 트리프 빨리 까야 돼요. 부총장님도. 트리프 안 까고 있거든요. 계속? 아니, 근데 얘 뭐해? 아니, 얘 왜. 아니, 얘 왜. 아니, 뭐해. 아니, 뭐하냐고. 아니. 아니, 여캠 아니야, 이거. 아니, 뭐하냐. 여섯시 근데 성끈이 없어서. 아니야, 이거 막혀. 이거 무조건 막혀. 이게 럴컵을 걷어내면 템을 쓸 수 있는 사이즈가 좋거든요? 못들어, 못들어. 여섯시는 절대 못들어. 아니, 근데 인구 좀 봐서. 인구수 다 따라왔어요. 어, 뭐야, 저는 이거. 어, 하이브 가. 아니, 하이브 가면은. 할만해 보이는데요? 아니, 하이브가. 아마따다 드럼도 엄청 늦었는데. 아, 이제 지었어. 그러니까 미말 늦어가지고. 아니. 저항 많이 없거든요. 이제 지었어, 하이브 가. 아, 이러면 투넷 가야 돼요. 아니, 또 하이브 안 가는 거 아니겠지, 설마? 자, 일단 저거. 명령, 명령 했는데. 아마. 그걸 수도 있어요. 일단은. 막는 게 급급하니까. 하이브 가. 아니야, 하이브 가. 그래. 아니, 막아 봐. 아니, 막을 수 있어. 이것만 막으면. 막을 수 있어. 아니, 이러면 부총장님도 열두시 먹어야 돼요. 근데 이거 자. 스무스하게 뚫리나요? 아니, 여기 있잖아. 아니, 뭐해 이 새끼. 아니, 잠시만. 아니, 너 뭐하. 움직임을 따라오시려고 못하네요. 움직임이. 아니, 움직임이 왜 이렇게 썩었어. 아니, 뭐하. 아니, 뒤에 넓고 있어. 아니, 여기. 그래. 아, 동백영화. 여반의 동백영화. 어, 근데? 잠깐만, 잠깐만. 저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저거 뒤에 후속질러 와야 되는데, 부총장님도. 어, 안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어? 아니, 이거 써보세요. 진짜로. 진짜로. 어찌 졌지? 아, 근데 진짜 어찌 졌지? 지금 하이브 찍었을 거 같거든요? 어? 어찌 졌지? 진짜로? 어찌 졌지? 이거 12시를 아직도 못 겪었어요. 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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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본진. 어찌 졌지? 졌지 졌지? 졌지? 졌지. 어찌 졌지? 아하. 아하. 어떻게 봤냐? 빼주지? 와, 움직임이 개 썩었어 그냥. 진짜 여캠 움직임이야. 라바. 다 쳤시는 거 봐. 돈 없어 가지고. 가스 1,200원 와 살아갔어 12시까지 집혔어요 공불리고 있는 부총장 아니 이 인간 스파이어 없구나 스파이어가 없습니다 이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유일한 면수가 멀티를 안 먹어준 거였는데 그것마저도 이러면서 한 번 더 멀티테스킹 하려고 있는 부총장님 아 여기 들켰고요 빼주나요? 아니 쇼트랙점 사이라 이거 캠이냐? 깔끔하게 막았네요 아니 할만한데 아니 드론이 어 드론 붙었잖아 이거 막아봐 막기만 하면 할만해 아 근데 스파이어가 너무 잘 들어가가지고 아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것 같거든요 아 소멸이 일단 없는데 병력이 송병국법? 아하 그냥 역사적인 순간 송병국법이 송병국경기에서 나올 뻔했는데 아 잠깐 긴장됐었는데 깜이고요 아 뚫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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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0만원이 그것도 깨모엔드의 공식장 영승 실패입니다 이러면 아 아 아쉬워요 아 포토르시부터 그러니까요 아 티레제이 언제 이렇게 민크하니까 뭐 하 하 하 하 하 하 하 아 근데 표정이 약간 상기 됐어 약간 찐텍 나오는 것 같은데요? 진짜로 네 근데 진짜 이러면 답답하잖아요 본인이 이제 답답해요 게임으로서 약간 자존심이 있고 네 어 하 하 진짜 건강 도배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캐스코 망해서 네 어 이거 지금 화면 바꿀까요? 와 아 나 진짜 아 스트레스 너무하다 아 진짜 하 진짜 하 아 에 아 아 아 아 하 아 아 아 아 아 아니 아니 오희가 없어도 말이 안 나온다 와 아 매교수님 예충사님 아니 진짜 아 뭐 어떡해 와 하 아니 나린이랑 문어드리는 유수라서 유수인데도 여자고 이뻐서 다행인데 저 사람은 털난 유수라니까 어 저 사람은 수협이 존나 덥수룩한 유수라고 아니 털이 나 있다니까 털이 난 유수라니까 털이 난 유수라니까 털이 난 유수라니까 털이 난 유수라니까 뉴스랑 왜 그 총장님을 아니 그러니까 아 내가 잘못했어 진짜 이거는 털이 난 유수라니까 아니 저 사람 왜 저래 진짜 아니 당신 개역겨운 게 뭔지 알아요 시작과 끝을 망쳤는데 또 등산은 또 안가 지방이라가지고 와 아니 시작과 끝을 망쳤는데 또 등산은 안가 아니 그리고 홍보모델로 떨거트리려고 했는데 홍보도 안 될 것 같아 홍보모델 시키면 홍보모델 시키면 옷 닿았어 저 사람을 홍보모델 시키면 홍보모델 시키면 아니 홍보가 안 된다니까 홍보모델 시키면 홍보가 와 진짜 털 난리어서 개역겹다 진짜 아 아니 매 교수님 매 총장님 저 유수 좀 잘 키워보세요 예? 제가 키우겠습니다 아니 최근 전적 0승 10패라니까? 아 0승 10패라고 사람이 너무 싫어 흠 으으 아니 저 사람이 날린 별풍서부 안해도 70만개가 넘는다니까? 저 한 사람 때문에 70만개 말이 안 나옵니다 말이 와 저 사람 때문에 거의 1억을 날렸다니까 야야야야야 수염 압수해야겠다 야야 풀캠 켜 와 수염 압수 아 이 정도면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야 진짜? 와 아 아니 저기요 예 내일부터 당신 유수니까 여장하고 키세요 예? 여장하고 키시고 진짜 농담 안하고 유수해서 다시 1군으로 일주일 드릴게요 일주일 일주일 다음주 일요일 예? 예 예 와 아 여장은 보는 사람이 너무 빡셉니다 존장님 아 너무 힘든데? 아니 여장 빡세니까 당신 유치원복 입고 키세요 그 뭐야 유치원 모자 해가지고 유치원복 입고 일주일 동안 하세요 와 나 진짜 털날 유치원생 그 수염 자르지 말고 수염 자르지 말고 털날 유치원생으로 가세요 어우 빡세다 아 와 진짜 아니 난 살다살다가 학생들한테 찐텐한다고 프로게이머한테 찐텐한다고 이게 학교가 도대체 어딨냐 이게? 아니 난 캐노러시 해가지고 해처리 깨지는 프로게이머 처음 봤어 진짜 와 시댔다 진짜 아 일단 다들 모이세요 이 방으로 총장 방으로 넵 넵 아 우리 여기구나 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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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난 도대체 돈 입금 언제 받아보냐 시조새한테 600만원 주고 학버드한테 600만원 주고 와 와 그리고 오늘 몇 백만원이야? 오늘 800만원 800만원? 네 그렇죠 오늘도 그쯤 그러니까 저 새끼 때문에 지금 600만원 600만원 800만원 K5 날라갔네 2천 K5 그냥 가드레일에 박아버렸나 진짜 하 와 2천만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돈을 썼다고? 2천이면 연예인 섭외하고도 나와 또 한 번에 2천원 2천원 3천원 2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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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진짜 긍정적인 거는 학생들끼리 다 1승 1패 가지고 너무 좋아 진짜로 아 솔직히 병구님 부총장팀이 앞선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다 너무 좋았어 진짜로 다들 박빙이고 내용도 다들 박빙이라고 맞아맞아 내용도 다 좋았어 진짜로 근데 어떤 새끼가 혼자 2패에서 그렇지 근데 그 2패의 시작과 끝을 했다니까? 아니 아니 진짜 텐션 떨어진게 시작과 끝을 했다니까? 진짜로 확실하네 확실하네 1경기와 10경기 그러니까요 1경기와 10경기를 줬다니까 나쁜 의미로 결제 알지네요 나 진짜 아니 일단 등산 일단 우리팀 누구누구야 말해봐 일단 선수는 와 점니 사페 어 그 다음에 아 한 명이 누구였지? 성예량 성예량 아 성예량 그리고 럭드언니요 깨봉 깨봉 밍량 점사 럭드언니요 6명이 2명 더 있어야 되는데 아 리밍이는 부산이잖아 아 그 다음에 흠 아 그리고 총장님 아 맞아 견모 견모 우리밍 와 진짜 김경보는 딥 했는데 가지도 않아 진짜 지기삐고싶다 지기삐고싶다 진짜 와 진짜 지기삐고싶다 와 진짜 그냥 사람이 너무 싫다 진짜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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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기없는 안 되세요 자 일단 그 뭐야 방송에서 어디 사는지 다 밝혔어? 안 밝힌 사람? 어 접니요 어 너는 너는 밝힌 아 그 밝히라는 뜻이 아니라 그 나한테 카톡 줘 어디 사는지 아 네 어 왜냐면 지금 일곱 명이라서 한 명 빠져야 돼서 네 먼 사람은 여러분들 음 거리 순으로 가게 나한테 보내줘요 접니야 아 아 네 응 내가 바로 볼 수 있으니까 럭드는 어디 사는지 알아? 시청자들이 아니요 몰라요 근데 보냈어요 카톡으로 저도 보냈어요 이게 뭐야? 이거요 나 몰라 아 그러면 어딘지 모른다고요? 그럼 대충 아니 내가 이정도 걸려 그리고 이겼으니 힘내세요 아 오케이 야 일단 누가 제일 벌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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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봐봐 말만 그럼 제가 쳐볼게요 확실하게 아 나도 쳐봐야겠다 아니 김정우씨 당신 어디 사는지 아니까 그냥 오세요 나는 게임도 모르려봤어요 으하핳핳핳핳핳핳핳핳핳핳 아 진짜 신기한게 셋 다 똑같아요 와 어떻게 이렇게 뚜껀냐? 아 진짜요? 고리가? 아니 사페 실례? 등사 실례? 제가 없으면, 그림이 좋으면 그렇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아니 그냥 그렇게 얘기해 안쓰럽게 말해 그래 왜 그렇게 얘기해 왜 그래 낙오할 것 같아가지고 아 왜 그렇게 얘기해 진짜? 그쵸? 세 명이 누군데요? 아니 일단 사다리로 가자 좋습니다 일단 김정우, 성애량은 출발하세요 아니 어이가 없어서 그렇지 게임도 안했는데 새벽 3시에 등산 가야 되니까 게임 안 한 사람은 등산 가고 게임 정착 한 사람은 안 가고 와 나 메세... 멜 교수님 저런 표정 처음 봐 혼데요 샹코? 진짜 지기삐고 싶다 지기삐고 싶어 그냥 진짜 아 그 뭐야 카니발 빌려왔어 어디 있어요? 그 최군형한테 전화해가지고 전 최군형을 모르겠어요 최군형님 저를 아시겠죠? 갑자기 차가고 튀면 동병 있는 놈 되는 건데 얘기를 해 주셔야지 모르는데 어떻게 차를 갖고 와요? 모르는데 어떻게 전화요? 새벽 3시에 새벽 3시에 모르는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카니발 빌려달라고 그 총장님 집으로 가면 될까요? 어 예량이도 와 빨리 예량이도 와 빨리